창세기 12장 2절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당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제목이 시너지와 25응담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인데요 여기에 시너지란 말은 함께 하실 때 살릴 수 있는 힘이 더 가중된다는 말이죠 그게 시너지의 효과입니다 25응답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러면 먼저 우리가 25응답 이전에 이 시너지와 25응답 이전에 서론에서 여러분 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은 나의 24를 여러분이 반드시 빨리 찾아내야 합니다 나의 24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사실은 시너지와 25의 응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나의 24를 찾아낸다는 말은 우리가 24시간 기도한다는 말도 기도한다는 말도 되지만은요 목표가 25와 영원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말씀드립니다 24 기도는 뭐냐 25는 하나님의 나라와 보좌의 축복이죠 이 망대를 만드는 것이 바로 25입니다 이게 25입니다 이걸 목표로 해요 24는 우리가 24시간 기도한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우리가 목표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보좌의 축복을 만드는 망대 이게 24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 진짜 알고 보면 이것은 영원한 것이 되죠 보좌의 축복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영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냥 보지 마시고 우리가 24시간 기도한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목표하는 것이 뭔가를 알면은 24 기도가 뭔가를 알게 됩니다 목표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면은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를 만드는 것이고 보좌의 망대를 만드는 겁니다 기도가 그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망대 보좌의 망대 그것은 잠깐 이따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건 사실 알고 보면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25와 영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것 그러면은 여러분이 24의 기준이 뭐냐 나의 24를 해봐야 되는데 24의 기준이 뭐냐면은 이미 나왔던 메시지들로 여러분이 24의 기준을 잡으면 됩니다 뭐냐면은 성삼의 하나님이 성삼의 하나님이 나에게 성전으로 임하는 것 이게 24의 기준입니다 성삼의 하나님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는 성전 나에게 임하게 될 때 성전이 되어지는 거죠 정말로 이 축복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실제적인 뭐냐 우리에게 좋든 안 좋든 어떤 문제와 사건이 있든지 간에 모든 것들을 실제적으로 응답으로 누리게 돼 있어요 성삼의 하나님이 내게 임하는 성전의 축복을 누리면 누리는 만큼 문제와 사건과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내게 응답으로 누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24의 기준이 뭐냐면은 실제 지금 우리 안에 보좌의 능력 성삼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는 보좌의 능력으로 임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기준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기준이고 세 번째로 이 24의 기준은 우리의 과거도 있고 우리의 오늘도 있고 미래를 있습니다 이걸 삼시대라 하죠 삼시대를 살리는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이걸 어제 새벽 기도 시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다마는 미래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져요 미래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져요 물론 여러분이 미래를 살려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미래를 살릴 수 있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의 과거가 있는데 그 과거가 발판되지 않고서는 미래를 살릴 수가 없고요 과거에 메어있고서는 오늘을 못 보고 미래를 살릴 수가 없어요 미래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삼시대 미래와 과거와 오늘을 살리는 삼시대를 살리는 비밀을 누리는 것이 24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중건세를 악한 사단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공중건세를 장악한 사단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공중건세를 장악할 사단을 꺾을 수 있도록 우주의 힘을 주셨어요 이걸 누리는 것, 이걸 가지고 24의 기준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그러면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위에서 부터 내리는, 위에서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오력이라 하죠 이게 24의 기준입니다 다시 말 좀 잘 정리하세요 나의 24를 내가 찾아내야 되는데 이건 내가 24시간 기도한다 아닙니다 그 이전에 목표하는 것이 뭐냐 25를 목표로 하고 24는 25를 목표로 하고 영원을 목표로 해요 보좌의 망대를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만드는 그 목표를 하는 것이 바로 24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영원은 따라오는 것이죠 그 자체가 사실 영원한 것이고 그럼 24의 기준은 뭐냐 이 다섯 가지 이 축복이 바로 기준입니다 이게 임하도록 내가 기도하는 것 이게 기준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은 24의 응답이 옵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내가 인도받게 되면 24의 응답이 오는데 그게 우리가 랩런트 리더수련 때 받았던 CVDIP입니다 이게 응답으로 와요 그러면은 오늘 본문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축복을 누르게 됩니다 이 25의 응답을 내가 딱 가지고 있으면은 많은 사람이 붙게 되어 있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축복을 누르게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 내용들이죠 그러면은 24의 응답은 CVDIP인데 가장 중요한 응답이 뭐냐 먼저는 은약 24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인도받아 나가게 될 때 기도로서 이 축복을 누리며 나가게 될 때 은약 24가 정리되어지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은약이죠 그 은약이 내 삶 속에 내 산업 속에 내 가정 속에 들어와야 합니다 은약이 왜 흔들리느냐 이 은약이 내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산업 속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사실은 응답을 받을 수도 없고 응답이 와도 응답이 온 줄도 모르고 있고요 응답이 안 오는데 왜 안 오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은약 24를 모르니까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든 어떤 CVDIP 가장 중요한 시점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은약 붙잡던 것 정확한 은약인 내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산업에 임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야 무너지지 않게 되죠 왜 우리 자녀들이 흔들리느냐 정확한 은약이 없어서 그래요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스페인 현장에 그냥 살아요 남자 여자 그냥 살아요 그러다 아이도 안 놓고 살다가 어느 정도 결혼해야 돼 결혼할 이유도 없어 사실은 은약이 없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은약이 없기 때문에 결혼할 이유도 없어 그래서 그냥 살다가 결혼식 하고 또 살다가 각각입니다 각자의 각자 그러니까 심지어 여행 가는 데 있어서 비행기 티켓 끊는 데 있어서 너는 네 거 끊고 난 내 거 끊고 부모님 이렇게 뭔가 집에 찾아가고 이렇게 할 때도 당신은 당신 내고 나는 내 내고 해가지고 그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너무나 개인주의로 이기주의로 완전히 치닫고 있는 부분을 보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왜 가정이 무너지느냐 은약이 없어서 그래요 왜 우리의 산업이 무너지느냐 은약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응답도 없고요 응답이 안 오는데 왜 안 오는 줄도 몰라요 왜냐 은약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귀중한 것은 뭐냐 은약이 실제적으로 24로 붙잡혀져야 돼요 이게 응답 중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매 시간마다 강단을 통해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주신 은약으로 붙잡혀진다 그 자체가 응답이에요 사실은 두 번째로 이 은약 가지고 세상을 보면 세상에 왜 어려움을 당하는가 왜 재앙 가운데 있는가 보여집니다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그래서 비전 25라는데 이 비전 25는 뭐냐 재앙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기 때문에 허감의 역사를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비전 25라는 거예요 이거 리더 수련할 때 망대에 대한 다섯 가지 망대에 대한 부분을 주신 부분들 아닙니까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은약이 정확하게 정확하게 할수록 내 개인의 영증 문제와 현장의 영증 문제가 보여집니다 또 왜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열심히인데도 불구하고 안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보여집니다 왜 재앙 막을 수가 없는가 그 사실 은약 안에서 재앙이라는 것이 보여져요 그때 오는 것이 뭐냐 비전 25가 오게 돼 있어요 비전 25 예수님께서 감난산의 제자를 따로 모아서 40일 동안 집중해서 결국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을 또 로마도 멸망당할 것을 미리 가르쳤어요 40일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이의를 말씀하신다 했잖아요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의 이의를 말씀하신 거기에 제자들을 남겨두고 가야 하는 그 시간표 속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이스라엘도 멸망받을 것이다 그리고 로마도 멸망받을 것이다 언제 멸망받을 것이다 재앙의 역사를 이야기해서 그 속에서 제자들의 비전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이의를 붙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3단산에 40일 동안 집중하신 겁니다 이 비전, 재앙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 주신 은약 안에서 비전이 딱 붙잡혀지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실 랩런, 뜰곤 명이 전부 다 하나같이 이응답을 받았죠 하나님 주신 은약 속에서 현장을 보면서 재앙당할 수밖에 없는 은장 그 현장을 보니까 결국은 그 속에서 비전이 나오니까 이 은약 비전이 딱 생긴 이후에 흔들릴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세 번째입니다 25, 24와 25와 영원에 대한 25 사이의 은약이 붙잡혀지고 25의 비전이 딱 생겨지니까 그 속에서 영원한 것이 보입니다 그게 가지고 영원에 대한 드림, 꿈이죠 영원한 것이 딱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빼면 은약에 대한 부분들 빼면 사실은 세상 사람들도 비전, 비전이 25가 아니고 나름대로 비전을 가지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나름대로 세상적인 비전을 가져요 세상적인 꿈을 가져요 이거는 그런데 우리는 은약 안에서 주어지는 비전이 25고요 그냥 비전이 아니에요 그냥 꿈이 아니에요 24와 25와 영원을 위한 꿈이에요 이거는 그러면서 실제로 이 악한 사단이 공중건세를 장악하고 있는데 그 공중건세를 장악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참된 이미지 공중건세를 이기는 참된 이미지 역사 그러니까 실제로 오는 것이 뭡니까 이로 말면 아마 보자로 말면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작품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24, 25 영원에 대한 부분들을 쭉 놓고 보면 먼저 내게 있어서 24를 찾아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가 내게 대해서 24를 찾아내야 될 부분들이 뭐냐 24의 기준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알고 있으면 여기에 따른 오는 응답이 뭐냐 24의 응답이 옵니다 이 응답이 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축복이 응답 오니까 이 응답까지 뭐냐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넘어갔어요 먼저 본론에 보시면은 시너지는 시너지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많은 사람을 살리는 시너지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요 나와 어견이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견이 다르지만은 그 사람을 뭐하느냐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사실은 나와 똑같은 의견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사람조차도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것이 맞다라고 고집하는 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내가 틀릴 수도 있어요 사실은 내가 맞다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 볼 때 내가 맞다라고 하는 것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전부 나 중심이 돼가지고 내 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요 내 것이 내 것이 다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어견이 다른 사람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정말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면은 어견이 다른 사람도 수용됩니다 수용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나와 있는 것처럼 나를 욕하는 사람을 여유 있게 욕하는 사람 있잖아요 욕하는 사람을 여유를 가지고 대하게 되고 여유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죠 같이 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했잖아요 베드로스입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같이 싸움 붙으면은 사실 똑같은 수준이 되어버려요 우리가 정말 올바른 복음을 가졌다면은 저는 물론 주위에서 칭찬 받고 인정받는 것도 있지만은 오히려 더 핍박이 더 많고 더 반대하는 사람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올바른 복음이 여름 가진 복음이 올바른 복음이 왜냐 교회사를 통해서 한번 보세요 역사를 통해서 한번 보세요 한 시대 시대마다 정확한 복음을 붙잡았을 때마다 반드시 그 배후에 그것을 공격하는 무리들이 반드시 있었어요 그 배후에는 뭐냐 악한 사단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래서 욕하는 사람들도 여유있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놓고도 여유있게 생각할 수 있는 그 힘이 있는데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시너지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견이 다른 사람도 수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나를 욕하는 사람도 여유있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나오는 세 번째 보시면 나와 안 맞다고 생각하는 것 나와 안 맞다 뭔가 나와 안 맞다 이 생각하는 것도 여기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시무이가 다윗을 향해서 피얼린 자의 피얼린 자여 그렇게 저주할 때에 다윗 주위에 있는 군대 장관이 내가 당장 가서 저 한례받지 못한 신부를 다 처지하겠습니다 할 때 가만두어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것 아니냐 무슨 말입니까 사실 나를 욕하고 나와 안 맞는 그 사람도 소중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소중하게 보입니다 모든 것들이 이게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귀중한 축복된 비밀 복음의 능력이에요 사실 이게 결국은 이게 내가 순간순간 이 부분에 결단을 하는데 이게 시너지가 돼가지고 실제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응답들이 이런 현장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보면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복음은 삶을 살리기 때문에 살리는 쪽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면 시너지가 나타난다 살리는 쪽으로 선택하고 영증 문제 서른내나가지고 영증 문제에 있는 사람은 습관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쪽으로 자꾸 선택해요 나도 모르고 죽이는 일들이 나요 그런데 복음 안에 서 있는 사람은 살리는 쪽으로 선택하고 살리는 쪽으로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그런데 그게 내가 살리는 쪽으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했는데 그게 시너지 효과가 나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된다라는 것 나 한 사람의 행동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 시너지 효과를 갖고 오게 된다는 것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 부분들을 누리면 그래서 한마디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함께 갈 수 있는 힘 힘 중의 힘입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것 함께 갈 수 있는 것 힘 중의 힘이에요 제가 이렇게 사역을 심부름하면서 여러분 교회를 숨기면서 진짜 나와 맞지 않는 사람도 어견이 다른 사람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그 힘이 내게 없다라는 부분을 넘어 나 내 자신을 보면서도 나는 나와 안 맞으면 또 어견을 달리면 나도 내 기분 나빠요 기분 안 나쁠 수가 없죠 사람인지라 그런데 그럴수록 내가 진짜 함께 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힘 중의 힘이라는 사실이 더욱더 깨달아져요 함께 할 수 있고 함께 갈 수 있는 이 자체가 힘 중의 힘이에요 갈수록 우리는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입니다 갈수록 모든 관계 자체도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함께 한다는 그 자체가 힘이에요 함께 갈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힘이라는 것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시너지의 효과를 내가 한 사람의 결단을 통해 나타나게 되면 결국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원수도 살리는 시너지하가 이루어집니다 시너지 많은 사람을 살리는 시너지 난 사람의 결단을 통해서 시너지하가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하면 이 세 가지를 누리면 시너지하가 이루어집니다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대의 축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대의 축복 이걸 누리면 시너지하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교회와 우리의 업에 함께 하시는 인만 위대의 축복 이 축복을 누리면 시너지하가 이루어집니다 사실은 좋은 것이든 좋지 않은 것이든 품위의 성경의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원내스 되어지는 것 좋은 것이든 좋지 않은 것이든 보고만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원내스 되어서 결국은 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룬다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다는 것 그래서 위드와 인매누울과 원내스의 축복의 비밀을 누리면 이 세 가지 알면 뭐냐 우리의 모든 일에 시너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그 나오는 부분들이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시너지하의 축복이 오면 살리는 24가 된다라는 것 시너지하의 축복을 누리면 살리는 24의 축복이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 24가 되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힘 없이 사람을 살릴 수가 없죠 기도 24가 되고 기도 24가 되어지면 이 속에서 뭡니까 말씀이 살아서 성취되어지는 이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24가 됩니다 분명히 기도 24가 되어지면 이 속에서 오는 것이 뭡니까 아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들이 보여져요 그게 말씀의 성취죠 그 말씀의 성취가 나오는 말씀 24가 오는 것이고 여기에 결국 증거를 가진 정인 24의 귀한 축복된 응답들이 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시너지하 속에서 다 나오는 살리는 24 기도 24 말씀 24 증인 24의 귀한 축복된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복음과 기도로만 모든 것을 살릴 수 있습니다 복음과 기도로만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다 복음이 뭐냐 138 정말 이 복음을 이 복음을 깨닫고 나면 모든 것이 필요 없게 됩니다 그게 복음을 바로 깨닫는 거예요 정말 복음을 깨닫게 되면 복음을 깨닫게 된 기준은 뭐냐 모든 것이 필요 없게 됩니다 그래야 모든 것을 살릴 수 있어요 이게 복음을 바로 깨닫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필요 없게 되는데 복음을 제대로 깨닫으면 모든 것이 필요 없게 되는데 모든 것을 뭐요 살리게 된다는 것 모든 것이 필요 없게 되는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138의 복음의 역사를 알면 알수록 다른 그 어떤 모든 것도 필요 없어요 사실은 복음이면 돼요 그렇게 되어야 모든 것을 살릴 수 있어요 내가 아직까지는 다른 것이 필요하다 그것까지는 살릴 수가 없어요 진짜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라는 결론이 내려져야 모든 것을 살리게 돼요 기도에 대한 부분을 너무나 잘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사님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시대 살리는 답을 주셨는데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그런데 기도가 되어지면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모든 것을 뭐요 살리게 된다 기도가 되어지면 모든 것이 문제가 된다 안 된다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뭐요 마찬가지입니다 살리게 된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듣지 마시고 유인물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들 좀 생각을 보세요 모든 것이 필요 없는데 모든 것을 살리게 된다 라는 거 엄청난 비밀들이 이 안에 있어요 정말 복음의 진수가 뭔가를 이 안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깨닫고 기도를 누르면 누릴수록 성사님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임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기도인데 그 기도를 알면 알수록 모든 것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문제 안 되는데 그래야 모든 것을 살릴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살릴 수 있어요 이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복음과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초대교회는 4정기 12장에 보면 야구부가 목베임을 당하고 베드로가 옥에 갇혔죠 그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는 기도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기도밖에가 아니에요 그 위기에서 초대교회는 그래도 기도는 남아있었어요 그게 전 세계를 살린 겁니다 기도는 남아있었어요 그 위기 속에서 그래도 기도는 남아있었어요 그게 모든 연장을 살리는 초대교회가 축복받게 된 이유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앞에 제가 서론 부분에 이야기했던 이 부분들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24, 25 영응하니까 물론 이해하시는 분들도 많지만은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자꾸 저렇게 24, 25, 영응 우리가 단어들이 많지 않으니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실까라는데 여러분 그냥이 아니라 이걸 여러분에게 새롭게 여러분이 각인시키기 위해서 중요하게 우리에게 주신 복음 안에서 주어진 단어예요 24 24 기도한다 물론 그것도 그게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24가 목표하는 것이 뭐냐 25 목표하고 있고 영혼을 목표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24 목표하는 것을 안다면은 바르게 24를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25 하나님 나라 보좌의 망대 하나님 나라의 망대 만드는 것 그게 24가 목표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집중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나라 보좌의 망대를 만드는 그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집중하는 집중 안 되는 모든 것들을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하면서 붙어져 있는데 그걸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아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나라의 망대 보좌의 망대가 내 안에 만들어지면은 그거는 영원한 것이 돼요 그게 24의 기준이에요 24 그럼 24의 기준이 뭐냐 이 다섯 가지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러면 25의 응답이 오는데 그 25의 응답은 내 개인에게 CVDIP가 딱 만들어져요 내 개인에게 CVD 은약의 여정을 가게 돼요 모든 사람이 은약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은약의 여정을 가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약 속에서 주어진 응답도 모르고요 응답와도 응답도 모르고 살아가요 그런데 이 수사의 기준을 가지고 기도 속에 인도받고 있으면은 은약의 여정을 가는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여정들이 보이기 때문에 안 속아요 안 속아요 길을 가는 그 길 속에서 어떤 일들이 생겨질 것을 알기 때문에 문제와 사건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문제와 사건 속에 안 속아요 여정을 알기 때문에 어떤 면에는 교회사 속에 순교자들은 하나같이 은약의 여정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순교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여정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순교가 필요할 때 감히 자신있게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서 순교의 제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왜냐 여정을 알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은약의 여정이 딱 응답으로 딱 개인에게 오면은 이 개인에게 오는 은약의 여정을 가지고 뭐냐 많은 사람을 살리는 축복이 그 다음에 오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축복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여러분 참여하시고 정말 복음과 기도 속에서 여러분 정말 나의 24를 찾아내는 이것만 찾아내면 됩니다 나의 24를 찾아내는 그런 기중한 축복된 응답이 여러분의 길을 제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검찰님들을 축복하시고 이분들 통해서 우리 구역들 숨겨진 제자들을 찾아내는 귀한 사육 속에 인도 받아야 되겠사오니 먼저 이자난전주의 검찰님들이 은약의 여정을 찾아내는 정말로 나의 24를 찾아 누리는 귀한 축복된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분들이 먼저 힘을 얻고 또 이분들을 통해서 많은 구역에 방치되어 있고 숨겨진 귀한 제자들이 찾아세워지는 귀한 축복된 응답이 있도록 역사하시고 구역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이 실제적인 응답받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나가는 모든 현장 속에 사람을 살리는 귀한 응답이 이번 한 주안도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검찰님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고리시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고리시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신과 성련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시미 살리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셔서 나오니 이 살리는 이 살리는 축복 먼저 나의 24를 찾아 두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검찰님들 머리위에와 이분들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해 또 이들이 숨기는 구역과 또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